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계산 부탁합니다. 물건이 많아서 들고 가기가 힘든데 배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런데 배달이 밀려서 한 시간쯤 걸릴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우유만 먼저 가져갈 테니까 나머지는 배달 부탁합니다. 2번 정말 멋진 연주였어요.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바쁘실 텐데 공연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받으세요. 꽃다발은 다른 분들이 드릴 것 같아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3번 최근 선호하는 명절 선물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백화점 상품권이 55%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건강식품, 과일이 뒤를 이었는데 이 중 백화점 상품권은 지난해에 비해 판매량이 2배 정도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며칠째 눈이 계속 빨가네요. 병원에 갔다 왔어요? 아니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시간이 안 나요. 5번 휴대전화 수리가 다 됐습니다. 수리비는 4만 원입니다. 수리비요? 저는 수리비가 없는 줄 알았는데요. 6번 출퇴근 시간에 버스가 너무 복잡해서 회사에 다니기 힘들어요. 댁이 저희 집과 가깝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 차로 같이 출근하시겠어요? 7번 미선이랑 무슨 일 있었어? 둘 사이가 어색해 보이더라. 오해가 좀 생겼는데 어떻게 오해를 풀어야 할지 고민이야. 8번 508호지요? 관리비 미납 문제로 연락드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여행을 하느라고 관리비는 신경을 못 썼네요. 언제까지 내면 되나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민수 씨는 백화점 카드가 있네요. 저는 귀찮아서 안 만들었어요. 백화점 카드로 계산하면 5% 할인이 돼요. 생각보다 혜택이 많네요. 오늘 백화점에 온 김에 카드를 신청해야겠어요. 고객 상담실에 가서 신청하면 바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10번 여보세요? 제가 오전에 기차에다가 가방을 놓고 내렸는데요.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확인 좀 부탁드려요. 분실물 목록을 한번 볼게요. 가방이 두 개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까만색이고 하나는 파란색이에요. 까만색 가방이 제 것인 것 같아요. 오늘 가서 확인해 볼게요. 네, 6시까지 하니까 빨리 오세요. 주인 아저씨, 제가 사정이 생겨서 계약 기간까지 이 집에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요? 그래요?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구해질지 모르겠네요. 주위에 이사 올 사람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저도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세입자를 구하는 글을 올릴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내일 부동산에도 이야기해 놓겠습니다. 회사 사보팀의 사진작가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어요. 혹시 아는 사진작가가 없어요? 회사 사보면 주로 인물 사진을 찍는 거지요? 네, 곧 연말 특집 화보를 준비해야 하는데 사진작가가 없어서 큰일이네요. 제가 아는 후배 중에서 사진을 전공한 사람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본인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추천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다음 달에 학교 기숙사에서 나가야 하는데 어디 좋은 데 없을까? 고시원은 어때? 방이 작기는 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할 거야. 내가 아는 고시원이 있는데 알아보아 줄까? 그래? 한 번 알아보고 거기 빈방이 있거든 좀 말해줄래? 알았어. 지하철역에서도 가깝고 깨끗한 편이어서 마음에 들 거야. 14번 경비실에서 알려드립니다. 내일 아파트 전체 소독이 있습니다. 한 집도 빠지지 않고 소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오전 9시부터 집을 방문하여 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내일 소독을 받을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 다음 주에 2차 소독이 있습니다. 방문 소독을 원하지 않는 주민께서는 경비실에서 소독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5번 주말인 내일 오후 7시 30분부터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1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한국, 독일, 이탈리아, 중국 등 4개국 대표팀이 참가해 불꽃을 쏘아올립니다. 이날 한국팀은 최근 개발한 부채 불꽃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당일 지하철을 연장 운행하며 밤 10시 반까지 행사장 주변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심야버스를 운행한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밤 늦은 시간 귀가할 때 불편한 점이 많으셨죠?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40분 간격으로 심야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심야버스는 시속 70km 이상으로 달리지 못하게 과속 방지 장치가 버스에 달려있고 심야버스 운전기사는 심야버스만 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버스 요금은 일반 버스보다 800원이 비쌉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노선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그거 바꾼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흐려졌네요. 불필요한 것을 출력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적인 것도 회사에서 출력하니까 프린터 잉크가 빨리 닿는 것 같아요. 받을 회사 물품도 개인 물품처럼 절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18번 1960년대의 서울은 이런 모습이었군요. 불과 50여 년 전인데 이 사진들만 보면 지금의 서울은 상상이 안 되네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난 발전과 변화를 하다니 정말 대단해요. 사실 역사박물관 관람은 지루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서울이 변화되어 온 모습을 한눈에 보여주니까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여러 기획 전시뿐만 아니라 문화체험관도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와도 교육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19번 지금 춤을 추며 노래하는 저 가수는 중학생이래요. 중학생이라고요?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하면 힘든 일이 많을 텐데요. 본인이 원하고 꿈이 확실하면 일찍부터 한 곳에 집중하는 것도 좋겠어요. 요즘은 기획사에서 체계적으로 연습생을 잘 교육시킨다고 해요. 너무 일찍 방송생활을 하면 놓치는 게 많지 않을까요? 그 나이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20번 오늘은 올해의 발명왕으로 뽑힌 김민수 씨를 만나봤습니다. 김민수 씨, 발명왕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지요. 발명하는 데 필요한 창의력은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의 지식부터 쌓으십시오. 꾸준히 노력해서 관심 분야의 지식을 전문가 수준으로 쌓는다면 그것이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창의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발명왕을 꿈꾼다면 지식을 쌓는 일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장난감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맞아. 가격이 만만치 않지. 참,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다음 달부터 구청에서 장난감을 대여해준다더라. 정말? 좋은 생각이긴 한데 다른 아이들이 썼던 장난감을 쓰는 게 좀 마음에 걸려. 장난감 소독도 잘 안 돼 있을 것 같고 말이야. 회원들에게 받은 대여료로 위생관리도 철저하게 한대. 한 번에 세 개씩 빌릴 수 있고 보름간 대여가 가능하다니까 대여받아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비싼 것을 사더라도 아이들이 크면 금방 쓸모없어지는 장난감인데 장난감 비용이라도 아끼면 좋잖아.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아이들 장난감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맞아. 가격이 만만치 않지. 참,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다음 달부터 구청에서 장난감을 대여해준다더라. 정말? 좋은 생각이긴 한데 다른 아이들이 썼던 장난감을 쓰는 게 좀 마음에 걸려. 장난감 소독도 잘 안 돼 있을 것 같고 말이야. 회원들에게 받은 대여료로 위생관리도 철저하게 한대. 한 번에 세 개씩 빌릴 수 있고 보름간 대여가 가능하다니까 대여받아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비싼 것을 사더라도 아이들이 크면 금방 쓸모없어지는 장난감인데 장난감 비용이라도 아끼면 좋잖아. 21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김과장, 직원 소리함 설치 후에 직원들 반응이 어때요? 회사에 건의 사항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건의할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건의 내용은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리함 설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이용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홍보를 좀 더 해야겠군요. 그리고 층마다 소리함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 소리함 설치가 회사 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김과장, 직원 소리함 설치 후에 직원들 반응이 어때요? 회사에 건의 사항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건의할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건의 내용은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리함 설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이용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홍보를 좀 더 해야겠군요. 그리고 층마다 소리함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 소리함 설치가 회사 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시에서 장애인 가족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한 달간 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을 위한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를 실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가족들이 잠시나마 부양 부담에서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서울시내 45개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을 하면 휴가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앞으로 장애인 가족에게도 관심을 갖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시에서 장애인 가족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한 달간 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을 위한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를 실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가족들이 잠시나마 부양 부담에서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서울시내 45개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을 하면 휴가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앞으로 장애인 가족에게도 관심을 갖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요즘 회사 일도 많고 야근에다가 회식까지 힘들지? 응. 일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전공 지식을 활용할 일도 없고 말이야. 이참에 회사를 옮길까 해. 너 그 회사에 들어간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직하겠단 말이야? 한 번 취직하면 그 회사에 최소 1년은 있어야 된다고들 하잖아. 너무 빨리 이직하는 건 내 이력에 도움이 안 돼. 그렇긴 한데 일이 적성에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잔무도 너무 많아. 개개인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 이직해도 비슷한 상황일 거야. 그래도 정말 이직하고 싶다면 좀 더 다니다가 옮겨. 이직하려면 새 회사도 알아봐야 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것도 많잖아.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회사 일도 많고 야근에다가 회식까지 힘들지? 응. 일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전공 지식을 활용할 일도 없고 말이야. 이참에 회사를 옮길까 해. 너 그 회사에 들어간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직하겠단 말이야? 한 번 취직하면 그 회사에 최소 1년은 있어야 된다고들 하잖아. 너무 빨리 이직하는 건 내 이력에 도움이 안 돼. 그렇긴 한데 일이 적성에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잔무도 너무 많아. 개개인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 이직해도 비슷한 상황일 거야. 그래도 정말 이직하고 싶다면 좀 더 다니다가 옮겨. 이직하려면 새 회사도 알아봐야 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것도 많잖아. 이직칠번 이직팔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이번 서울 패션 박람회는 유난히 해외 관계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어떤 점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저희 패션 박람회는 원래 일반인 대상이 아닌 패션 관계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해 동안 시민 행사처럼 박람회가 진행되다 보니 정작 와야 할 패션 산업 관계자들은 안 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의 원래 목표에 맞춰 해외 패션 관계자들이 국내 정상급 디자이너들과 신진 디자이너들의 패션쇼를 통해 브랜드들을 살펴보고 사업 계약을 하는 행사로 되돌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점이 외국인 관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은 높은 편입니다. 한류를 보세요. 이제 저는 패션의 한류를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아의 패션을 읽으려면 서울 패션 박람회는 꼭 가봐야 하는 박람회라는 인식을 심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서울 패션 박람회는 유난히 해외 관계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어떤 점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저희 패션 박람회는 원래 일반인 대상이 아닌 패션 관계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해 동안 시민 행사처럼 박람회가 진행되다 보니 정작 와야 할 패션 산업 관계자들은 안 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의 원래 목표에 맞춰 해외 패션 관계자들이 국내 정상급 디자이너들과 신진 디자이너들의 패션 쇼를 통해 브랜드들을 살펴보고 사업 계약을 하는 행사로 되돌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점이 외국인 관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은 높은 편입니다. 한류를 보세요. 이제 저는 패션의 한류를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아의 패션을 읽으려면 서울 패션 박람회는 꼭 가봐야 하는 박람회라는 인식을 심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요즘 외국어 조기 교육 열풍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의 무조건적인 조기 교육은 어린아이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교육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국어 조기 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영유아를 외국어 환경에 노출시키면 아이에게 정신적인 부담을 주고 말더듬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언어 습득 능력이 제일 좋은 영유아기 때 외국어를 가르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우리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외국어 교육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어 교육은 우리말 습득이 완벽해진 상태에서 외국어 학습에 흥미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외국어 조기 교육 열풍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의 무조건적인 조기 교육은 어린아이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교육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국어 조기 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영유아를 외국어 환경에 노출시키면 아이에게 정신적인 부담을 주고 말더듬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언어 습득 능력이 제일 좋은 영유아기 때 외국어를 가르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우리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외국어 교육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어 교육은 우리말 습득이 완벽해진 상태에서 외국어 학습에 흥미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31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현역에서 은퇴한 후의 삶은 어떨까요? 운동 외의 것은 생각해보지 않은 선수들이 삶의 방향을 잃기도 하고 새로운 분야의 일을 찾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선수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은퇴 선수들에게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을 취업 현장까지 연계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선수들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대중에게 기쁨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에게 기쁨을 준 선수들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현역에서 은퇴한 후의 삶은 어떨까요? 운동 외의 것은 생각해보지 않은 선수들이 삶의 방향을 잃기도 하고 새로운 분야의 일을 찾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선수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은퇴 선수들에게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을 취업 현장까지 연계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선수들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대중에게 기쁨을 준 선수들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33번 34번 연습 2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올해는 세계 여성의 날이 105주년 되는 해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이 제정된 후 남녀 차별 철폐,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 여성 운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해 과거보다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됐지만 여성들이 처한 현실은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올해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3월 8일의 기념식, 문화공연, 거리 행진 등 다양한 행사가 치러집니다. 차별 없는 세상, 다양성이 존중받는 세상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올해는 세계 여성의 날이 105주년 되는 해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이 제정된 후 남녀 차별 철폐,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 여성 운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해 과거보다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됐지만 여성들이 처한 현실은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올해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3월 8일의 기념식, 문화공연, 거리 행진 등 다양한 행사가 치러집니다. 차별 없는 세상, 다양성이 존중받는 세상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강성훈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인터넷 사이트 공신이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공신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3년 전 대학교 때 동생과 함께 우리의 공부 방법을 인터넷에 공개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엔 개인 홈페이지에 공부 방법을 소개했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 생소했던 동영상 강의를 찍어보기로 했어요. 마침 동생이 장학금을 제작비로 내놓았죠. 그때까지 고등학생들은 공부 방법 강의를 접해본 적이 없었어요. 수학, 영어 강의라면 모를까, 공부 방법까지 배울 필요가 있을까 의아해 했죠. 하지만 우리는 학생들에게 공부 방법 강의가 꼭 필요하다고 믿고 학교나 학원에서 얻지 못할 공부 방법을 낱낱이 공개하기로 했어요. 동영상이 공개되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저희와 함께 하겠다는 대학 친구들이 하나 둘씩 늘면서 저희 인터넷 사이트는 점점 커져 현재의 회사가 되었어요. 한국의 모든 학생들이 저희의 도움을 받게 되기를 꿈꿔봅니다. 강성훈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인터넷 사이트 공신이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공신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3년 전 대학교 때 동생과 함께 우리의 공부 방법을 인터넷에 공개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엔 개인 홈페이지에 공부 방법을 소개했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 생소했던 동영상 강의를 찍어보기로 했어요. 마침 동생이 장학금을 제작비로 내놓았죠. 그때까지 고등학생들은 공부 방법 강의를 접해본 적이 없었어요. 수학, 영어 강의라면 모를까, 공부 방법까지 배울 필요가 있을까 의아해했죠. 하지만 우리는 학생들에게 공부 방법 강의가 꼭 필요하다고 믿고 학교나 학원에서 얻지 못할 공부 방법을 낱낱이 공개하기로 했어요. 동영상이 공개되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저희와 함께 하겠다는 대학 친구들이 하나 둘씩 늘면서 저희 인터넷 사이트는 점점 커져 현재의 회사가 되었어요. 한국의 모든 학생들이 저희의 도움을 받게 되길 꿈꿔봅니다. 37번 38번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화장품 안전성 검사를 위해 죽는다니 참 충격적인데요. 화장품 제조를 위한 동물 실험은 피할 수 없는 건가요? 사람의 몸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이 인체에 무해한지 검증하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도 정확히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실험 방법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장품 원료가 피부를 자극하는 정도를 보기 위해서 털을 제거한 토끼 피부에 약품을 바르는 방법이 쓰였지만 이제는 사람의 피부 세포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이런 대체 실험 방법은 동물 실험보다 더 정확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게다가 이미 수만 가지 원료의 안전성이 검증되었습니다. 이런 안전성이 검증된 원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화장품 안전성 검사를 위해 죽는다니 참 충격적인데요. 화장품 제조를 위한 동물 실험은 피할 수 없는 건가요? 사람의 몸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이 인체에 무해한지 검증하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도 정확히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실험 방법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장품 원료가 피부를 자극하는 정도를 보기 위해서 털을 제거한 토끼 피부에 약품을 바르는 방법이 쓰였지만 이제는 사람의 피부 세포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이런 대체 실험 방법은 동물 실험보다 더 정확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게다가 이미 수만 가지 원료의 안전성이 검증되었습니다. 이런 안전성이 검증된 원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39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기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기부 문화가 일찍 자리를 잡았고 지금까지 많은 기업인들이 기부 문화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여러 방법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전 세계 135개국을 대상으로 세계의 기부 지수를 발표했는데 미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60위를 기록했는데 작년에 비하면 많이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순위입니다. 기부 행위는 의무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자발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성숙한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부와 재능과 시간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부 문화야말로 계층과 계층 간의 갈등과 벽을 허무는 사회 통합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기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기부 문화가 일찍 자리를 잡았고 지금까지 많은 기업인들이 기부 문화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여러 방법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전 세계 135개국을 대상으로 세계의 기부 지수를 발표했는데 미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60위를 기록했는데 작년에 비하면 많이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순위입니다. 기부 행위는 의무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자발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성숙한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부와 재능과 시간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부 문화야말로 계층과 계층 간의 갈등과 벽을 허무는 사회 통합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1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남극에서 서식하는 황제 펭귄은 수분만 섭취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 체중이 많이 줍니다. 알을 품고 있는 수백 마리의 수컷들은 서로 몸을 밀착하고 천천히 주위를 돌다가 바깥쪽에 서 있는 수컷의 체온이 낮아지면 안쪽에 있는 수컷과 자리를 바꾸면서 강풍과 혹독한 추위 속에서 체온을 유지합니다. 새끼가 부화하면 수컷은 자신의 위 속에 있는 소화된 먹이를 토해서 먹입니다. 이처럼 수컷의 희생 덕분에 새끼는 부화하여 따뜻한 봄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남극에서 서식하는 황제 펭귄은 겨울에 알을 낳고 키우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알을 받아서 알이 얼지 않게 발등 위에 올려놓고 부화할 때까지 세 달 동안 품어줍니다. 암컷은 수컷에게 알을 건네주고 부족한 먹이를 찾아 바다로 떠납니다. 수컷은 알을 품고 있는 동안 수분만 섭취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 체중이 많이 줍니다. 알을 품고 있는 수백 마리의 수컷들은 서로 몸을 밀착하고 천천히 주위를 돌다가 바깥쪽에 서 있는 수컷의 체온이 낮아지면 안쪽에 있는 수컷과 자리를 바꾸면서 강풍과 혹독한 추위 속에서 체온을 유지합니다. 새끼가 부화하면 수컷은 자신의 위 속에 있는 소화된 먹이를 토해서 먹입니다. 이처럼 수컷의 희생 덕분에 새끼는 부화하여 따뜻한 봄볕을 느낄 수 있습니다. 43번 44번 44번 45번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예전보다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20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가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정치가 미치지 않는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대는 정치에 가장 민감해야 하고 적극적이어야 할 세대입니다 사회에 대한 관심은 나로부터 시작해 우리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취업이 걱정이라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하세요 나의 한 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까 의심하기보다 젊은 세대에 한 표 한 표가 모여 우리를 억누르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예전보다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20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가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정치가 미치지 않는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대는 정치에 가장 민감해야 하고 적극적이어야 할 세대입니다 사회에 대한 관심은 나로부터 시작해 우리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취업이 걱정이라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하세요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섬이나 시골에 사는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병원에 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진찰을 받는다면 참 편리하겠죠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원격의료서비스인데요 정 박사님,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격의료서비스란 말씀하신 것처럼 의학기술이나 장비가 취약한 곳의 응급환자들을 원격으로 진료하는 서비스입니다 작년 9월 18개의 의료기관이 원격의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는데 환자 중 90% 이상이 만족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들은 일주일에 2회 이상 혈압을 측정해서 의료기관에 알리고 의사는 환자의 혈압 수치를 보고 상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그 결과 환자들은 규칙적인 운동과 사소한 질병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혈압이 전보다 나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 있더라도 몸이 아프면 의사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원격의료서비스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섬이나 시골에 사는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병원에 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진찰을 받는다면 참 편리하겠죠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원격의료서비스인데요 정 박사님,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격의료서비스란 말씀하신 것처럼 의학기술이나 장비가 취약한 곳의 응급환자들을 원격으로 진료하는 서비스입니다 작년 9월 18개의 의료기관이 원격의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는데 환자 중 90% 이상이 만족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들은 일주일에 2회 이상 혈압을 측정해서 의료기관에 알리고 의사는 환자의 혈압 수치를 보고 상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그 결과 환자들은 규칙적인 운동과 사소한 질병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혈압이 전보다 나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 있더라도 몸이 아프면 의사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원격의료서비스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47번 48번 49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생물의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변형하여 새로운 생물을 만드는 것을 유전공학이라고 합니다 유전공학의 대표적인 기술 중 세포융합기술은 서로 다른 두 세포를 융합하여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독일에서 감자와 토마토의 세포를 융합해 뿌리에는 감자를, 가지에는 토마토를 맺는 포마토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에서는 배추와 양배추를 세포 융합시켜 배추의 싱싱함과 양배추의 단맛을 지닌 새로운 품종인 하쿠란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유전공학 기술을 농산물 생산에 이용하면 수확량을 늘려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의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이 생태계 균형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적절하게 유전공학 기술을 잘 이용한다면 식품의 영향이 개선되고 생산량도 증가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생물의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변형하여 새로운 생물을 만드는 것을 유전공학이라고 합니다 유전공학의 대표적인 기술 중 세포 융합 기술은 서로 다른 두 세포를 융합하여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독일에서 감자와 토마토의 세포를 융합해 뿌리에는 감자를, 가지에는 토마토를 맺는 포마토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에서는 배추와 양배추를 세포 융합시켜 배추의 싱싱함과 양배추의 단맛을 지닌 새로운 품종인 하쿠란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유전공학 기술을 농산물 생산에 이용하면 수확량을 늘려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의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이 생태계 균형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적절하게 유전공학 기술을 잘 이용한다면 식품의 영향이 개선되고 생산량도 증가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9번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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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번 60번 80번 80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